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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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키너망 두가지 준비했어요! 글레이즈 생크림! 생크림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키너망 두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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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였다! ней upstairs ips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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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요 동킨조나 다단바 옥수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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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endants job 가수 말 quantitative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정말 맛있을 거예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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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매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기대 안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크로우스 리셉트 두가지 다시 한 번 다같아요 이제 한 번 먹어볼게요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살짝 더 맛있네요 아삭한거 같아요 뱀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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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스쿠푸드, 까르보 떡볶이, 새우, 계란 김밥 맛있게 먹기요 아삭아삭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뱃밥. 뱃밥. 진짜 맛있어. 뱃밥. 이거 안 먹어서 맛있어. 뱃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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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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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편의점 2가지 전자레인지에 데워올게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오늘은 너무 맛있다 남은 손에 찐다떡 남은 장면이 먹기좋은거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아이스크림 도둑 선정된 장면을 먹기좋은거같아요 존맛 전장은지 20초 되었어요 저는 고추장 계란을 넣어서 소스 고추장 너무 맛있다 우아하 우정소시파 우아하 우정소시파 반쇼스테이 맛있어 두개 다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